2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이 시대에 의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멸망을 자처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의인이 되자 이 땅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가는 길이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지만 이 잠원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어주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어주느냐. 우리를 인정해주는 건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보여진다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 악인의 길을 가는 자는 멸망을 자처하는 자이기 때문에 멸망을 자처하는 자에게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았다.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끝없이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도록 잘못 갈 때 그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말씀을 보내주시거나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나 나의 허물이 드러나면서 내 안에 숨어진 죄악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입으로 나올 때도 있고 행동으로 나올 때도 있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무엇이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견책해 주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육적인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느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멸망을 자초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지는 육제의 어떤 영화, 기쁨 이런 것들을 소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평 39장 11절에 이 인생이란 모든 것이 헛될 것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될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도록 헛된 것을 따라서 높아지려고 할 때 그 영화를 하나님이 취해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존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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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다가 거기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분이 하신 그 약속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에 계속해서 책망을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그걸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둬서 잘 가는구나 그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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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영적인 것이 에말라져 가고 있는데 계속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을 그냥 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다는 거죠. 다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일 뿐인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가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식이 없어져요. 이제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살던 사람이 죄의 길을 가면 귀가 막혀버리고 눈이 멀어버려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역한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잘하는 줄 알고 하다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삶을 살아서 주여 주여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주실 때에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돼요. 이 책망을 업신여기는 모기고준 사람은 갑자기 폐너망을 당한다고 말했잖아요. 잠은 1장 23절에 여기와 연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돌이키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고 어떤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시처럼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도 하시고 어떤 것은 교훈의 말씀처럼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걸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돌이키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내 말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불렀지만 듣기를 싫어하였고 손을 폈지만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한다면 주님이 손을 펴고 이리 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안식하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자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갑자기 임하는 멸망에 처해지게 된다. 갑자기 임하는 멸망,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는 날을 모르잖아요. 갑자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거든. 매일의 삶에 나는 주님 앞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언제 갈지 모르니까 아직 내가 젊어서 아니면 주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나를 안 데려가시나 보지 아직도 시간이 많은 것 같아.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일찍 데려가세요. 왜냐하면 잘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길게 살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26절을 보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교훈을 멸시했기 때문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재앙을 내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내리시면서 웃으신다라는 말은 뭐죠? 고소해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두려움이 임할 때에 비웃으신다는 얘기에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냐.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은 그 재앙 때문에 해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작은 수의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당해서 죽게 되는 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절대로 하나님이 부시는 재앙을 만나지 말라고. 근데 어때요? 코로나가 이렇게 해도 별로 회개하는 일이 없어요.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분위기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확실하게 나뉘고 있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계속해서 재앙이 오게 될 것인데 안일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들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주님이 푸신히 부를 때 대답하지 아니하고 기그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주님을 찾고 돌이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도 똑같이 너희가 한 대로 나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 이러실 수가 있으시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끝없는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를 뿐인 거죠.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이하리길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절대 없인 여기지 마셔야 돼요. 오늘 이 잠원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깨어 일어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원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게 재앙이 폭풍같이 호련이 갑자기 많은 이런 일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경책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기울여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잠원 1장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기 행의 열매를 먹을 거라는 것. 그리고 자기께에 배부를 것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가 될 것이냐.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32절에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경청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이 늘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분을 경애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말씀 하나를 허투루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평안히 살게 하시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강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빛의 나라가 세워지겠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둠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셔야겠느냐.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유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를 탄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악인이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범죄를 하면서 구원의 메시아가 나타날 때를 이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을 하면 자연 만물도 파괴가 되죠. 얼만큼 이 땅이 오염되어지고 자연이 파괴가 되었는지 믿고 먹을 만한 게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죽을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독먹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니까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내서 결국은 세상이 어둠으로 가죽해졌습니다. 피조물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어쩔 수 없이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종로를 타는 데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원하해서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피조물이 다 같이 탄식하고 같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를 하고 세상의 권세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이 모든 일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주를 경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 말씀을 받아서 지혜롭게 사는 자를 말하죠. 그러면 이 땅이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창기와 사귀는 자는 뭐예요? 창기, 음행하는 자예요. 음행하는 자와 사귀는 자. 이 사람을 야고버스 4장 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내가 벗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 세상에서 지금은 나와야 될 때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럼 세상에 사세요. 지금은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인데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냐고 말하면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늠하는 여인이에요. 창녀와 같이 함께하는 자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느냐. 내 심령이 한례를 받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오직 십자가에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세상과 싹 하자고 세상과 친하자고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왕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지배해야죠. 세상을 다스려야죠. 통치해야죠. 그런데 그게 관념이 됐어. 왕이라는 게 그냥 관념이지 실제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의 영이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선물. 그것은 능히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4절을 보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두 가지 왕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는 왕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왕이 된 자들. 뇌물을 억지를 내게 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나라가 먼저는 내가 나라죠. 공동체가 나라요. 더 나아가선 한국이 나라요. 더 나아가선 온 세계가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기서 누가 왕이 되셔야 돼요? 나를 다스리는 왕은 누가 되셔야 돼요? 정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나라가 경고하고 이 나라가 빛의 나라가 되어지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그것이 그리스의 교회예요. 그리스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창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 있으셔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 이웃에게 아참하는 것은 그의 발 아래 금으로 치는 것이니라. 이웃의 형제들에게 아참하는 말을 하면 그를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도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인도사람들 얘기를 했죠. 인도사람들은 거짓말을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선. 왜냐하면 그 거짓말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인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참.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안에 있는 마음과 겉으로 나타나는 이 말이나 행동이 같으냐. 아참하는 사람은 같지 않죠. 두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면 절대 아참하지 않아요. 왜? 아참은 거짓말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고지꽃대로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애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 마음이 사랑의 밭을 가졌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사랑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이 사랑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안에 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참의 말을 하는 거니까 거짓말을 함으로써 속에서는 미워하면서 입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이 말하는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참의 말 아참의 행동으로 상대로 하여금 그 빠지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그 물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게 하고 자기도 그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참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고 그랬어요. 아참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우리의 입술이 말하는데 누가 날 주관하려 한다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하는 것만일까요? 아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대로 내 입술을 주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아참하는 말을 하든 자기를 자랑하든 그 혀는 주님이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또는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불못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서 1장 16절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입술을 벌려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소리를 듣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오직 옳다 인정함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 절대 아참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자기 자랑하지 맙시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간질을 해요. 이간의 영, 이거는 디아블로스, 마귀, 이간자, 불리자. 바로 마귀의 똑같은 속성을 그대로 가진 자예요. 입에 말을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사람을 상처를 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왜? 안 좋은 인식을 집어넣어 주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거를 말을 해줬어. 시험이 된 걸. 그런데 거기에 동조를 해줘. 이거 뭐예요? 아참이에요. 동조를 해줘. 그럼 이 사람이 시험이 더 되겠어요? 덜 되겠어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 성도가 목사한테 시험이 들었으면 그것을 나한테 와서 말할 때 그것을 풀어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을 편을 들어주면 목사하고 더 등을 돌리게 만들면서 결국은 그 성도가 그 괴를 떠날 수밖에 없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을 뭔가 높이고 편이 돼주는 것 같이 하지만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좋아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돌아서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편들어주고 아참한 사람을 옳다 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시험을 막 봐요. 들어만 주셔야지 거기에 동조하면 큰일 나요. 같이 마찬구 쳐서 같이 욕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화가 풀리면 오히려 와서 같이 동조한 사람을 물어뜯어요. 이런 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교훈 그 말씀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바른 진리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라면 그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아우 괜찮아 주님 다 아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뭔가 죄를 지은 자를 옹호해 주면서 편을 들어주는 거 같이 하면 그 사람이 눈물로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돌아키지를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가 되어 지닌 거죠. 그래서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아참하는 자는 그물을 그 앞에 놓는다고 했죠.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이렇게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물이 되고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인자의 말씀이 되어져요. 구원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 말씀은 거치는 돌이 되어지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에 나오죠. 이 말씀은 이사에서의 예언이 이미 되어진 말씀이에요. 이사가 이미 예언한 말씀을 다시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말하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지고 거치는 반석이 되어지는 거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돌은 보배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보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지 않냐는 자에게는 결국은 이 십자가는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하는 올무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길은 그것뿐이에요.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살고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나타나지고 보여져서 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감사한 거예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죠. 환란이 올 때 오히려 더 주님께 불을 짓고 나가기 때문에 환란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우리를 경각시켜주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디모젠스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것에서부터 피해서 따로 나와야 해요. 피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만져도 돈을 사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있으면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방언을 하면서 생각은 계속 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뭘 하냐? 기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말하자면 기도를 잘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기도그룹가 아닌 거예요. 기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언비용 기도이기 때문에 입에서 방언을 말하는데도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인 거예요. 생각 따로 입술 따로 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가 되어져서 가야 되는데 마귀는 이 생각 속에서 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걸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 여기에서 딴 생각을 못해요. 혼적인 생각을 자리 잡게 하고 영적인 생각이 지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어느 만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도로 들어가면 훨씬 잡념이 안 생기죠. 그런데 그때도 또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몰입을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입술 따로 생각 따로 주님이 받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모대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7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대요. 의인은 하나님이 지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죠.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고통하고 피폐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잠잘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먹지도 못하고 주님과 교통도 안 되고 주님으로 거룩한 옷도 입지 못하고 주님의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연합도 안 돼 있고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지혜 있는 자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알고 그들에게 맞춤형 전도를 할 수 있는 자. 이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맞추어서 내가 가진 부여를 나눠줘서 그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 안에서 부여한 자가 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는 이라. 악인은 하나님의 뜻도 몰라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오히려 가난한 자가 가진 마지막 그 거독까지도 빼앗아내는 멸망으로 추닥게 하는 것이 악인이죠. 그럼 이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의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건 영분별의 은혜를 주시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이나 행동이나 전혀 악의 자식 같지 않게 보이게 그렇게 행동을 하나 악의 자식이 믿는 의의 아들들 가운데 숨어 들어온다고 말하세요. 알곡에 가라지가 있는 것과 같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한다. 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니면 가로주다 같이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는 자처럼 공동체를 깨트리고 훑드는 일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보니 어떤 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이 임하는 그 재앙을 당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열망을 자처하는 그 길에서는 돌아서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로 나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주님을 경애하는 의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의인 가난한 자들을 분별하여서 도와줄 수 있는 의인 이런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쁨과 합형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마음의 합형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 잘못한 거죠. 기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증상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증상이 있어요. 무슨 증상? 힘을 얻는 증상. 뭔가 자유함을 느끼는 증상. 마음의 평화를 얻는 증상. 기쁨을 얻는 증상. 뭐가 와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정말 소리 지르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마음이 오히려 다운이 되어지고 오히려 작작하고 음침해지면 기도 잘못한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소망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신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처하기 위해서 흙이를 가는 미련한 자들에게서는 우리는 반드시 분리되어서 나오셔야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그러한 의인이 되시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의 영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깔은 데로 나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멸망에 처하는 그 미련한 자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또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생각하게 하옵시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주는 돈과 명예와 용화를 따르다가 결국에는 마귀에 의해서 멸망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봅니다. 우리는 춤추는 순간마다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명예에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들을 분별하는 자로 살게 하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